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투가 가는 곳에 맛집이 있다. 대놓고 BPL. 훈훈한 포차 느낌이 낭낭한 곳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요.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어디죠? 구가당시. 아 구가당시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여름에 갔는데 진짜 포차 느낌. 포차 느낌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구가당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아 간판에서부터 포스가 느껴져요. 메뉴판에서부터. 딱 봐도 90년대 스타일. 예. 포장마차 스타일. 매일 다양합니다. 그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그 해외까지. 저 또 추억의 쌀과자 하잖아요. 네. 안주로 딱이죠. 할머니 댁 가면 먹을 수 있었던. 가자마자 시작하네요. 소맥으로. 2차로 딱 좋은 곳이에요. 아 2차로 가야 된다. 1차도 좋은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또 역시 간이 쌩쌩한 20대는 달라요. 가면 이렇게 계란을 해주십니다. 저게 별거 아닌 건데 되게 약간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센스 있으시다. 그러니까요. 사장님이 센스 있으시다. 멸치로 설탕에 볶아서 주시더라고요. 설탕 반, 멸치 반. 설탕 반, 멸치 반. 네. 아 멸치 탕으로가 이렇게 기본 안주로. 그리고 콩나물국도 주세요. 아 콩나물국. 저것도 기본 안주입니다. 저거는 매출 올리기 위한 심산이죠. 넌 술 깨면서 먹어라. 내가 술을 먹으면서 동시에 깨라. 그리고 다시 술을 먹어라.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뭐 어떡해요. 보도의 작전입니다. 보도의 작전. 저런 서비스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본 안주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기본 안주를 뭔가 먹을 수 있는. 오 이건 또 아 쓰지탕. 네 이날 쓰지탕 시켰는데 좀 저렇게 사골 베이스로 쓰지탕이 나왔어요. 인천 원도심에 신포동 이쪽이 쓰지탕 유명하잖아요. 대전집, 다복집. 대전집, 다복집 많은데 그걸 많이 배워왔나 보네요. 쓰지 전문점 이런 걸 기대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사골 베이스에 괜찮은 쓰지탕을 먹을 수 있다. 웃지 마세요. 브루펜 먹는 거 아니죠? 제 먹는 거 그럴 줄 알아주세요. 브루펜이 아니긴 한데 저 원래 이렇게 먹습니다. 아 우리 또 박열 피디 뭐든 잘 먹어요 뭐든. 근데 뜨끈한 국물에 소주. 너무 빼놓을 수 없다. 떡갈비. 아 저거 그죠? 아니 떡갈비 그냥 갈비. 그냥 갈비. 그냥 갈비. 맛있더라고요. 이게 완전 술 한두에요. 직접 굽는 게 아니라 구워주시는 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딱 하고 떡갈비가 아니고 갈비가 나오고 떡갈비가 아니고 갈비가 나오네요. 단건조 육포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들면서 양념 낙낙하게. 저거 한 조각의 솜에 한 3단 먹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그리고 저기 마늘 뭐라 해야죠? 마늘장아찌라고 해야 되나? 네 마늘장아찌라고 해야 되나? 마늘 무침 뭐. 네 저거 같이 주는데 저걸 같이 먹으면 되게 별미에요. 맛있어요? 또 마늘이 몸에 상당히 좋잖아요. 항암작용 하면서 아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치즈계란 말인데 저거 진짜 묵직해요. 위에 치즈가 올려져 있는 건가요? 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안에 들어있고 머스타드. 모짜렐라 치즈가 안에 들어있고 저는 피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네. 좀 치즈가 쭉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네. 그런 건 없다.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치즈 딱. 아 이렇게 치즈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아 또 이제 엠지들은 치즈 아내 좋아하잖아요. 김치에. 아 계란말이에다가 갈비. 갈비까지. 네 완전 고단백 식품으로 먹었죠. 한 입만. 저는 칼로리가 높아도 고단백이라 살 안 집니다. 아 이게 고추장찌개 시켰어요. 아 고추장찌개 맛있었죠. 고추장이 텁텁하지 않고 아주 진한 국물에 그냥 고추장 한 통이 다 들어간 거의. 진짜 가성비 맞지? 조금만 더 끓이면 떡볶이 될 뻔했습니다. 이게 15,000원인가? 근데 요즘 만 원대 안주를 파는 데를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포동 높은 집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 원 후반대 안주보단 중반대 안주가 많아서 되게 괜찮은 집이. 찌개 하나는 2만 원이 넘어가지고. 소주병이 꽤 많은데 갑자기 꽤 많아졌죠. 카메라 해상도도 흐려진 것 같아요. 카메라도 취했다. 약간 비토 감성으로 약간 하두리 감성으로 아 이거 캠코더로 찍었군요. 이제부턴. 같이 추억 보정. 아 저렇게 많이 보셨다. 인천 중심포동의 노포 구가당 씨 다녀왔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조이 선생님께서는 구가당 씨는 일단 싼 맛의 안주를 많이 먹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일단 이모님이 너무 정겨우세요. 그런 정을 느껴보고 싶으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필름이 끊길 수 있다. 이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소맥 선생님은 저는 뭐 이날 못 가봤지만 여름 아니면 봄, 가을 봄, 가을 날씨 좋은 날 가면 조기는 이제 안쪽인데 바깥쪽에 이제 테이블 아 야이보 차? 네 노상으로 먹는 그 추억이 또 있었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봄, 여름, 가을 안 추울 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가당 씨의 단점은 저렴하다고 해서 너무 그냥 눈 뒤집혀져서 많이 먹을까 봐 그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마름의 가성비 높은 구가당 씨 여러분들 가서 술 조금만 드시고요. 추억 이야기 많이 하시고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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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